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세계사 해설강의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혹시 총평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죠?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애매한 선지가 보였을 뿐 실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명이 무엇인지 볼게. 그냥 딱 이 그림 보자마자 일단 이집트야. 그리고 미라가 나왔습니다. 미라. 사자에서 이 사자 아니라고. 죽은 사람에 대한 문서다. 해서 자칼머리를 한 사후세계에 안내자 아누비스가 법과 정의의 여신 마트를 상징하는 깃털과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데 이거 이집트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정답률을 보세요.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한문합이 법자를 편찬했다. 메소포타미아. 그죠? 다음. 2번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아니 너무 어렵니?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크레타 문명. 아 좀 어려운가? 자 크레타 문명인데 이거는 크게 보면은 에게 문명으로 봐요. 에게! 해 중심에 있었던 에게 문명. 실제 에게 문명을 가지고 정답지로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3번. 하라파의 계획도시를 건설했다. 인도 문명. 특히나 인더스강 유역에 그죠? 하라파 모헨조다로 기억하시고요. 4번. 최고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칭했다. 파라오 정답인 4번. 5번.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중국 문명이죠. 뭐야? 갑골문자. 어떤 나라인데 중국 중에서도? 상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문명사 어려운 거 없고요. 크게 뭐 볼 만한 것도 없으니까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다음 문제 2번으로 갑니다. 다음 황제가 개창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황제가 개창한 왕조야. 보니까 황제랑 신하가 대화를 하는데 자, 내레이션, 나레이션, 내레이션, 나레이션.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레이션. 후주의 절도사 출신의 황제는 문치주의를 내세워서 절도사들의 병권을 회수하고 과거제를 개혁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서 게임 끝났어. 왜? 후주의 절도사 출신, 절도사 출신의 황제가 문치주의, 문치주의. 이 나라 무슨 나라야? 송나라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절도사들의 병권을 회수한다.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조치인데 여기서 과거제를 개혁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아, 전시라는 걸 도입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구나. 왜? 밑에 있는 내용이 그렇거든. 볼까? 배하, 지군고 이방이 사사로이 과거 시험에 합격자를 정했다는 투서가 올라왔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지휘, 지휘한 후에 문치를 강조하였는데요. 이렇게 합격 여부가 부정하게 결정되다니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리로다. 이러면서 낙방한 인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옵니다. 낙방한 자들을 모두 강무전으로 불러 모아라. 신이 내가 직접, 황제가 직접 접견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 전시를 도입하겠다. 이거 송나라잖아. 이게 누굽니까? 저 황제는. 송태조 조강윤이죠. 자, 송태조 조강윤입니다. 어쨌든 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왕조를 물어보는 거잖아. 송나라. 송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봅시다. 1번. 팔기를 조직하였다. 팔기, 후금. 즉, 청나라로 보세요. 훗날 청나라로 이름 바꾸죠. 2번. 수시력을 편찬했다. 누가 편찬했는데? 곽수경이. 도대체 그럼 곽수경에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군데? 원나라의 쿠빌라이칸입니다. 몽골제국. 즉, 원나라의 쿠빌라이칸이야. 이것도 같이 보세요. 쿠빌라이칸도 알고 계시고. 다음, 3번. 1조 편법을 시행했다. 1조 편법은 어느 왕조 때? 명나라 때. 명, 신, 종, 만력제가 누구를 이제, 누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장거정이죠. 장거정의 개혁으로 1조 편법을 시행했다. 다음, 4번. 맹암모국지를 실시했다. 맹암모국지는 여진족, 즉 금나라가 실시했습니다. 다음, 5번. 왕한석이 신법을 추진했다. 이게 송나라죠. 왕한석이 신법을 실시했다. 잠깐 물어보자. 보통 우리 세계사에서 다루는 중국사를 볼 때는요. 그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중국사랑 좀 이제 주제가 겹치는 걸 좀 피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안목적인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신법을 추진했대. 왜? 왜가 중요한 거야. 왜? 즉, 배경이죠. 왜 신법을 추진했다? 이게 짝꿍으로 문제 많이 나오잖아. 왕한석이 신법을 재심을 해줘. 뭐 예를 들면 청묘법, 모욕법, 시혁법, 균순법, 보마법, 보가법 등등을 줘.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법을 실시했대. 그리고 막 당쟁이 벌어져서 막 나라가 개판이었대. 밑줄 친 신법의 배경으로 오른 것 고르죠. 정답 골라보세요. 배경 뭐야. 그렇지. 요. 서하동에게 매년 세폐를 갖다 바치면서 재정은 악화되었고 국방비 지출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환관들이 득세하면서 나라는 개판이 되었고 이거 개혁하려고 한 거잖아. 그죠? 요나 서하에게 세폐를 갖다 바치는 상황을 재심을 해줘. 전연내맹이라든가 서하화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밑줄 친 이 뭐 예를 들면 무슨 조약이라고 합시다. 이 조약의 영향으로 오른 것 고르죠. 정답 뭐야. 왕하수기 신법을 추진했다가 정답이야. 이거 두 개 짝꿍이라고. 진짜 잘 나와요. 하셨죠? 해당 문제는 지금 속나라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말자고 자주 등장하는 거라든가 중요한 건 한 번씩 기억하고 가자고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정답은 5번이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문제 3번.